히커리 디커리 덕 히커리 디커리 덕 많이 들어보셨죠? 히커리 디커리 덕 아마 그림책으로도 많이 가지고 계시리라 생각해요. 저도 이런 책을 준비해 봤는데요. 일단 시계가 똑딱똑딱 움직이는데 생쥐가 올라가요. 시계가 땡 하고 한 번을 친 거예요. 그래서 다시 생쥐가 깜짝 놀라서 쪼로록 내려온다는 그냥 그런 아주 단순한 가사예요. 자 한번 가사 처음부터 한번 쭉 읽어 볼까요? 히커리 디커리 덕 자 히커리 디커리 덕 이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똑딱똑딱 하는 그런 의미 없는 단어의 나열이고요. The mouse ran up the clock ran up은 뛰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로 쪼로록 올라가는 그 느낌 ran up 어디를? The clock 자 보통 우리가 영어에서 클럭이라고 하면 모든 시계를 다 클럭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좀 이렇게 커다란 괴종시계의 느낌들을 클럭이라고 하고 보통 손목시계는 watch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똑같은 시계지만 보통 클럭이라고 하면 이런 커다란 시계를 이야기를 합니다. The clock struck one 그런데 클럭이 struck one struck은 스트라이크의 과거형이에요. 그래서 클럭이 one 하고 이제 한 번을 띵 쳤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1시가 돼서 아마 띵 소리가 났던 거죠. 마침 1시에 올라갔나 봐요. The clock struck one The mouse ran down 이제 또 뛰어서 아래로 쪼로록 히커리 디커리 덕 이런 가사입니다. 가사는 아주 귀엽고 재미있죠. 보통 이 노래들은 2절 3절 가면서 The clock struck two The mouse ran down 히커리 디커리 덕 The clock struck three The mouse ran down 히커리 디커리 덕 이런 식으로 이제 점점 점점 시계에 1시, 2시, 3시, 4시 이렇게 좀 확장이 되면서 노래 절이 쭉 진행이 될 거고요. 저는 오늘 어머님들과 The clock struck one 이 부분만 반복되는 노래로 함께 해 볼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맨 처음에 노래 들을 때 이 악기로 이렇게 소리를 냈었죠. 보통 이렇게 톤이 두 개 서로 다른 톤을 내는 블럭을 투톤 블럭이라고 해요. 이런 투톤 블럭의 악기류들이 주로 시계에 틱톡 틱톡 히커리 디커리 이런 소리들을 연출하는 그런 악기로 활용이 된답니다. 자 그리고 노래에서 The clock struck one The mouse ran down 히커리 디커리 덕 그 사이에 The clock struck one The mouse ran down 히커리 디커리 덕 이렇게도 할 수 있겠죠. 아이들이 조금 연령이 한 뭐 3세 4세 이상 된다면 The clock struck one The clock struck two The clock struck three 에 따라서 이렇게 One two three 이렇게 넘버링 하면서 또 연주해 보면서 이것들을 적용하는 활동도 훨씬 좋은 활동으로 하실 수가 있겠죠. 자 한번 저랑 같이 노래 부르면서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커리 디커리 덕 The mouse ran up the clock The clock struck one The mouse ran down 히커리 디커리 덕 독 독 독 독 독 독 히커리 디커리 덕 The mouse ran up the clock The clock struck one The mouse ran down 히커리 디커리 덕 The mouse ran up the clock The mouse The mouse ran into the clock titre A The mouse ran into the clock 감사합니다.